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체크 콤보박스의 비저블 콜넘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선택 항목을 표시할 열의 개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비저블 콜넘 속성 값으로 선택 목록의 열의 수를 설정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크 콤보박스입니다. 인풋박스와 트리거 버튼도 함께 있습니다. 트리거 버튼을 클릭할 경우 인풋박스에 입력된 값만큼 체크 콤보박스의 선택 항목을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5를 입력하면 5개의 선택 항목이 생성됩니다. 50을 입력하면 50개가 생성됩니다. 두 경우 모두 1개의 열의 표시됩니다. 비저블 콜넘 속성 값을 5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5를 입력하면 5개의 선택 항목이 5개의 열의 표시됩니다. 50을 입력해도 5개의 열의 표시됩니다. 500개의 선택 항목을 생성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웹스퀘어 킥가이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번째 따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